4월 10일 총선이 이제 세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도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점차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저희 BTV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은 누가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과 유권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을 차례로 만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까지 확정되면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예비후보 노종용입니다. 지금 이 정권, 대한민국의 현재의 경제 문제, 양극화 문제, 정치 문제,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 그 중심에 있는 국정 방향의 문제, 이제 정말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 도전한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일선에서 멈춰 세우고 다시 정상화하고 또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를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그 환경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네, 세종시는 미래에 예정돼 있는 행정수도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천억 가까운 세수 결손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막았지만 이것이 내년 혹은 후년 혹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조금 더 미래를 위한 세입 구조를 좀 다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수도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세종시와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금 더 완전하게 만들어서 충청권 전체의 먹거리가 우리 세종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것을 충청권 전체가 함께 이런 만족스러운 메가시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LG경제연구원에서 자동화 고위위험군에 해당하는 인구를 1136만 명이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최GPT 창시자인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부는 흔해지고 사람은 더 소중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그런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 구조도 이에 맞게끔 변화해야 된다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세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지키고 우리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데 저 노종용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